안녕하세요. 서면 파고다 더 센 토익 배은진입니다. 저와 함께 일시 꿀팁 첫 번째 시간인데요. Part 2 답변에서 뭐뭐를 확인해 볼게. 체크가 포함된 문장은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관련된 문제 풀어 볼게요. 판매가 증가했어. 그렇지 않니? 라는 부가 의문이죠. A 그들은 쇼룸 안에 있어. 장소 관련 표현은 외열의 정답이 되겠죠. B 새로운 분기는 10월에 시작해. 이때 질문의 quarter, 답에서 quarter, 발음 오답이 되겠죠. C I'll have to check the south report. 내가 보고서를 확인해 볼게. 체크가 포함된 표혜는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. C